이것에 대해서 오늘 첫 회원 중에 한 명이 있었나 봐요 뒤로 넘겨서 손 들어오세요 이건 제 취직군이예요 네 안되네요 자 먼저 푸시고 오 편안하게 여러분 함께 여기있습니다 우리 트윤정 김턴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한 명이 있군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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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